한국의 여행 신영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탱핑할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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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 고마세요 고맙 arrow 도 순간 똑같이 고맙니다 알람에 Conservation 감사합니다. 역시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영스타미디어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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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smus宣伝이네요. What's going on? What's going on? I don't know. Good morning. The best time. 아, 그럼 여기 제가 라디오를 넘어 주셔서 감정해주세요. 예, 경춘이요. 경춘이요. 경춘이요? 저거는 여기 있어요. 아, 그 안에서. 아! 네. 네. 24일에서 조금 갔던 걸까요? 25일인데 25일인가요? 다시 한 장만 보다가? 한 장도 똑같이, 응. 팍? 응. 네. 아, 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여기 여기 좀 바깥 여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씨 이영씨 미안하는데요 네 세액 얼마 안 남지 않았잖아요 아니요 세액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게 팬분들에게 인사만 한 번씩 해도 될까요? 여러분 제가 좋은 기운 줄어넣어 드릴 테니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2년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수고하세요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